코스닥 상장을 앞둔 반려동물용 식품 제조업체 OSP의 일반 청약 결과 경쟁률이 1019대 1로 집계됐습니다. 이번 청약은 회사의 전체 공모물량의 25%인 51만 4천 주에 대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 총 5억 2,356만 7,930주가 청약 접수됐으며, 증거금은 약 2조 1,989억 원이 몰렸습니다. 이 회사는 국내 반려동물용 유기농 식품 제조사 개발 생산 시장에서 점유율 52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